신분증 이미지가 보관되어 있고 그것을 삭제하는 날입니다. 삭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 이전에 한 교수님이 계속 주장을 했죠. 최소한 이것을 1년 정도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나 선관위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이걸 은폐하는 데 목표가 있으니까 5월 10일 이제 최종일이 되게 되면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남은 것은 컴퓨터의 로그인 기록인데 로그인 기록도 중앙서버 로그인 기록은 남아 있겠지만 나머지 현장에 있었던 그런 예를 들면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다 본인들이 인멸하겠죠. 그러니까 이 소위 사전투표자 이미지 파일이 여러분을 존속하는 이것이 5월 10일이 최종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5월 10일까지 또 당락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아마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이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법관들이 한 1, 2년 정도 끌고 그다음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한 번도 여러분들 검수를 해가지고 다시 통 전체를 갈아치우는 건 몇 만 표니까 몇 만 표니까 전번에는 실수가 많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또 실수가 안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표를 전체 다 만들어가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그다음에 법원에 이렇게 제출을 하더라도 다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이고 하니까 다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5월 10일에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온 사람들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삭제가 되면 4월 10일 총선이 그냥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몇 분이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더라도 그냥 가짜 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세면은 선거 무효소송 제기한 분만 우습게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이거는 이제 부정선거 방지대에서 한 분이 이렇게 이 작업이 능하신 분이 전국에 3,551개 사전투표소에서 차이값 사전빼기 당위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정상적이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무효소송 이라든지 선거 문제를 다루고 가면서 한국이 고도성장기를 겪으면서 참 먹고 살기가 좋아졌고 꽤 괜찮은 나라가 됐지만 그 사회의 민도라든지 지적인 수준이라든지 정의감이라든지 양심의 정도와 같은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이제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한국은 선거 데이터 공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은 선거 부정 문제를 변별해서 고칠 수 있는 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한국처럼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잘 발표하는 나라들도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선거 부정 문제를 찾아내기가 쉬운 나라라는 겁니다.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들 나오고 식자층들이 들고 일어났으면 이 식자층들이 보면 누구든지 이것이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여러분 통계학과라든지 수학과 교수이겠지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내 밥그릇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상황에 처하더라도 침묵했던 사람들도 다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지를 테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 이렇게 인공적인 아름다움 이렇게 소위 개입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기계적 아름다움을 보고도 사회가 쥐두듯이 조용한 겁니다. 또 저런 그래프가 나왔네 이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나라 앞날이 참 암울한 겁니다. 오늘 은퇴한 원로 여러분들 언론인께서 글을 하나 기조하시는데 한국경제신문의 논술위원으로 계셨던 허정구 선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바뀌어 가지고 그냥 세상 많다가 귀찮습니다. 나는 부정선거가 성행해 가지고 내 당대야 별로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제 정도 연배가 되면 이렇게 목소리 높여야 될 연배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딴 사람이 다 비용 치료를 거고 내야 애들 다 키웠고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수많은 여러분들 은퇴한 필력을 가지신 분 계시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허정구 선생이 계속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젊은 날 훈련받아서 필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이렇게 절여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이 허정구 선생의 이야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더라도 한 번 나이가 드신 분이 이 문제를 얼마나 애달파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종을 보고도 왜 움직이지 않는가 22대 총선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율 격차를 전국의 3551개 행정돈 단위로 분석한 그림이 나왔다. 부정선거 방지대가 최근 이것을 발표했다. 종 두 개가 엎어져 있는 그림이 나왔다. 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평균 10%포인트 높았고 국힘당 후보는 평균 10%포인트가 낮았다. 양당 후보의 사전투표율 격차는 무려 20%포인트다. 민주당과 국힘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평균 60%대 40%대 60대 40이란 뜻이다. 20대 총선에서 종이 하나였으나 2016년 총선입니다. 21대 2020년 4.15 총선입니다. 그리고 22대에서도 종 분포가 두 개가 나왔다.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참가한 결과로 말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연령대별 사전투표 참가자 수는 좌파 성향이 강한 40대 50대가 38.2%고 우파 성향이 강한 60대 70대가 37.7%로 엇비슷하다.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내용을 그다음 내용을 포함을 안 시켰네요. 어떻든 간에 허정구 선생님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있는데 뒷부분을 제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어떻든 간에 허정구 선생님 말씀은 이렇게 참 천인 공로할 날 이런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수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그런 소위 격정을 이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이걸 보면 4월 10일 총선이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무지막지한 조작이 있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숫자를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선거를 조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는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야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해주게 되면 사후적으로 선거되어 있다는 후보별 득표수자로는 마치 국힘당 후보에게 절반을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절반을 더한 모습으로 전형적인 이런 모습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월 10일 총선에서 도봉갑의 김재수 후보가 12,251표를 경쟁자에게 부어줬습니다. 불구하고 도봉갑의 투표자들이 김재수 후보에게 당일 투표수 54%라는 큰 승리를 안겨다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승리를 한 거죠. 12,997표로 승리했는데 아슬아슬하게 1,098표로 승리했다고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동대문 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안기령 후보 안기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줄채놓은 부분이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가짜표를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 가짜표는 선거인 수의 4분의 1만큼을 여러분들 4분의 1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가짜표를 더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엄청난 범죄가 발생한 거죠. 그래도 윤 대통령은 꿈쩍달삭도 안 하는 거니까 아무튼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좌측이 조작된 선거지 않습니까 세 장당 한 장을 안기령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했기 때문에 그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안기령 후보 표 가운데 가짜표를 다 이렇게 빼놓고 나면 차이집 그래프가 이렇게 널신한 차이집이 아주 작은 진짜를 여러분들 복원할 수 있는 거죠. 진짜가 복원된다는 것은 곧바로 이야기하게 되면 조작규칙인 세 장당 한 장을 다한 것이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검증할 수 있는